어 우와 된다 어 저희 이제 브라질 공연 끝내고 이제 칠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브라질 공연 굉장히 잘 끝내가지고 어 살짝 보여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죠 저희 이제 오 우와 된다 와 세상에 안녕 헐 와 신기하다 이제 저희 브라질 공연 굉장히 잘 끝내가지고 칠레로 넘어가려 하는데 칠레에서도 공연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안녕 헐 대박 사랑해요 진짜 이쁘다 알아요 제가 사랑스러운거 어 지금 굉장히 민낯이라 부끄러운데 하하하하 그래요 칠레 공연 끝내고 한국에 무사히 돌아갈게요 짱이다 헐 오빠 사랑해요 네 그런 말 없지만 네 저도 사랑해요 네 아이러브 그래요 칠레로 무사히 넘어갈테니까 우리 칠레 공연 끝나고 다른 공연도 끝나고 한국에서 무사히 봐요 안녕 갈게요 사랑해요 한국 이제 밤이죠 잘자요 민낯이라 부끄럽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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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家 안녕 quadrant eda